보험 담당자가 그만두었대요. 제가 보험금 청구도 해야되고 특약도 제가 배서해야되는데 담당자가 없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대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영상을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도 웃기긴 하네요. 오늘은 천대 같은 설계사들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고아계약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고아계약이란 말 그대로 관리해줄 담당자가 없는 고아라는 뜻으로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가 영업하여 계약자를 유치하고 나서 그만두면 다른 영향성 없는 설계사가 이관을 받고 담당하게 됩니다. 이관 받은 담당자에게는 수당이나 실적 또는 관리수당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잘 관리하면 나중에 생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소개를 해줄 수 있기에 그 하나를 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개를 받을 확률은 매우 적죠. 설계사분들은 이직을 할 때 힘들어도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요. 현재 있는 보험사보다 더 많은 수당과 시책을 주는 다른 법인 대의점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형태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웃기네요. 하지만 회사를 옮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가입해준 보험계약자도 함께 옮겨야 좋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원수사라고 함은 삼성, 교복, 멜치화재 한 회사에 소속되어 오직 본인 회사만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원수사입니다. 원수사에서 깁사하신 분들은 다른 법인 대의점으로 이직한다 해도 원수사에서 고객, 즉 보험계약자를 다른 보험 대의점으로 옮겨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고객이 떼를 쓰고 진상을 피고 금중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이간을 안해주고 있죠. 반대로 법인 대의점에서 예를 들면 메리치로 가입을 했으면 그 설계사가 다른 법인 대리점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멜치코드가 나오면 보험계약자가 콜센터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최초에 가입했던 대리점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간을 해줍니다. 원수사에서 법인 대의점으로 옮길 수는 없어도 대리점에서 대리점으로 회사가 생락을 해주면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14년 동안 이간을 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드무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저 같으면 제가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된다면 고객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좀 더 좋은 회사로 갔으니 기존에 있던 회사의 이간을 요청해달라고 정중히 얘기한 다음에 계약자를 설득시켜 다른 회사로 계약을 가져와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 시 수당은 수당대로 타먹고 나서 사후 보상 청구나 관리는 전혀 안해주고 새로운 상품만 나올 때마다 전화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는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가입된 상품들은 좋다 안 좋다 특약을 삭제하고 배서해라 등 본인을 시키기만 하고 정작 잣일은 이감받은 설계사가 다 처리하는데요. 새로운 상품만 가입을 시킬 수 있는 개수작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미 가입한 고객분들도 이 사람이 나에게 추가적인 보험 가입 때문에 개수작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이미 벌써 알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계약을 원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의 소개를 받고자 하신다면 담당자가 없는 고아 계약을 만들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가입시킨 고객은 책임만 갖고 소신껏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담당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연락이 안되어 힘들어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 보호망에게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간을 받건 안 받건 간에 보험금 청구 시 혹은 배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권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등 기존 가입된 내용과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옆에서 서포트 해드릴게요. 물론 무료이고요. 초특급처럼 그 실력으로 유로 상담비 안받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신 보험계약자분들 보험사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었거나 보험일을 그만두어서 보험을 받고자 연락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개개인의 사정을 들으면 같은 업계 종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창피하고 정말 쪽팔립니다. 가입하고 수당받고 남몰라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되시길 바라며 가입자분들도 담당자가 없어서 고아계약으로 불편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새로운 담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주표 고아계약은 보험에 대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